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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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는 직업병 같은 거 있어요? 힝힝 직업병? 힝힝 힝힝 있어요 범바스틱 사이드 아이 저는 얼굴이 오른쪽을 선호하는지 왼쪽을 선호하는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 오른쪽을 너무너무 선호해서 뭔가 카메라 찍을 때도 이쪽에서 찍으면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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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 위주면 힝힝 그게 조금 있어요 제가 딱 좋아 ifies pet 후랄쇼 지금 seams 저는 약간 뭔가를 시킬 때 좀 애교를 부리는거든요 어? 어떻게 해요 ance cep 애교는 없는데 식당 같은거 가면 아이고 인연대 아이고 인연대 하하하하하하 핏 나와요 뭔가 저도 모르겠어 두개 주세요 요거 요즘은 다르게 해요? 요즘에는 V를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요즘은 안 하는 게 아 요즘은 MZZ 손 쓰지 마요? 브라앗 코인 아이예요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그게 뭐야 진짜 이거 진짜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해서 아이돌 너무 힘들어 너무 따라가야 될 게 많아요. 근데 이제는 여러분 부의하지 마시고 둘 셋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